전기 리그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매서운 공격 여기서 푸마는 뱅크샷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이 뱅크샷보다 좋은 기선제압은 없죠 노리고 들어왔네요 정확하게 득점이 되는 아주 좋은 장면 나왔습니다 다음은 두 목적구가 좀 모여있고요 다시 한번 뱅크샷 성공합니다 대단한 지선제압인데요 다시 모입니다 연속 뱅크샷으로 4점을 만듭니다 지금은 이제 득점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호프만 선수가 회전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일반적인 각도보다는 조금 더 좁아질 수 있게끔 형상을 잘 시켰습니다 뱅크샷보다는 이번에는 일접구를 바로 노립니다 두꺼운 두께로 완벽하게 빨간 공 컨트롤 해주면서 연속 5점 팀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뱅크샷 두 방이 이렇게 큽니다 당궁 배치가 횡단으로 시도를 하네요 너무 완벽하게 맞춰내려다가 스트로크가 제대로 되질 못했어요 그래도 3번의 샷으로 5점을 만들었고요 엄상필 괜찮은 배치죠 다 옆돌리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연속 옆돌리기인데요. 2번에도 들어갑니다. 순간적으로 각도를 살짝 더 만들어주는 속도 사용. 노련함이 있죠. 뒤놀려치기 속점 연속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순간적으로 임팩트를 주면서 코너 쪽으로 밀어냈죠. 일목적구는 자연스럽게 툭게 사용을 하고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면서 성공합니다. 네 횡단샷 연속 4점. 조금 각도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빠른 스피드 사용을 하다보면 내려가지를 않아요. 검상피 선수 순간순간에 맞는 적절한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점차까지 따라왔는데요.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자신감은 최고로 차있는 상태인데. 지금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득점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원뱅크 걸어치기로 시도를 합니다. 아 그렇지만 두께 얇은 두께 맞았... 깜짝 놀랐는데... 1세트에서도 행운의 득점이 나오면서 마무리까지 진행이 됐던 엄상피 선수. 오늘 엄상피 선수에게 운이 따라주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엄상피 선수도 마지막에 놀랐습니다. 5대4 1이닝에 두 선수 모두 득점 잘 만들었는데 호프만 여기서 횡단샷 실패합니다. 지금 딱 빨간 공의 위치. 두 번째 포인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횡단, 지금처럼 시도를 하다 보면 키스, 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엄상피 선수의 벨트샷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많이 보여주는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큐를 몸 뒤쪽으로 왼손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같은 장면은 우선 주 사용하는 손이죠.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적기 때문에 엄상피 선수. 와, 크게 엎드리기. 엄상피 선수 지금 1세트 같은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점을 몰아치면서 1세트 마무리했던 엄상피 선수인데요. 계속해서 연속 득점. 엄상피 선수의 공격을 보면 공을 뭔가 너무 쉽게 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죠. 옆돌리기도 자연스럽게 들어갔고요. 다시 4점. 선택도 우선 상당히 빠르고 득점도 워낙 잘해주다 보니까 엄상피 선수의 이런 모습들 상당히 상대하는 선수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려가면서도 좋습니다. 연속 5점. 전통하기가 등장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키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좀 지켜봤던 엄상피 선수인데요. 교차가 되고 좋은 득점. 엄상피 선수가 방금 공격은 원뱅크 걸어치기로 시도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두꺼운 두께. 지금보다 더 두꺼운 두께에 맞게 되면 내공이 원쿠션 이외에 휘어집니다. 묘기 샷이 나올 뻔했네요. 호프만 3이닝 섬세하게 앞돌리기 좋습니다. 지금은 뒤돌리기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구사가 되더라도 마지막에 키스의 위험이 꼭 한번 도사리고 있습니다. 호프만 선수가 선택을 잘해준 거죠. 1이닝 5점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던 호프만인데 지금은 쫓아가는 입장이 됐습니다. 자, 뱅크샷 2뱅크 이후에 들어왔죠. 뱅크샷을 3개에 성공하고 있죠. 뱅크샷을 초구 출발부터 뱅크샷을 완벽하게 만들어줬었는데 지금도 2뱅크 상당히 정확도가 좋았습니다. 한 점 차 옆돌리기 옆돌리기 빨간 공과의 마지막 키스 진행 한번 보시죠. 네 잘 처리했습니다. 9대9 0점을 만들었습니다. 생각한 대로 키스 빼내면서 득점으로 만들어내네요. 이번에는 두 목적구 모두 붙어있는 형태인데요. 3뱅크로 3뱅크로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도를 재는 모습이 직접 공략보다는 뱅크샷으로 노란 공을 이제 맞춰내는 거죠. 쿠션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반보다는 얇은 두께로 진행이 돼야 돼요. 포쿠션 이후에 좋습니다. 완벽한 뱅크샷 공략 글랜 후프만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오늘 후프만의 뱅크샷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번째 뱅크샷 득점 김세현 선수가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떨리기 짧게 여기서 키스가 있네요. 6점까지만 기록을 했고요. 지금 두 선수 3이닝인데 엄청난 점수가 나오고 있죠. 3점대를 넘기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추격하는 입장이 된 엄상필 선수. 타임아웃을 1이닝에 사용했거든요. 엄상필 선수가 너무 빠져있었네요. 왜 이렇게 당당해? 그래서 강민구 선수가 벤치 타임아웃을 선언을 했습니다. 가입은 암ogle ös 워낙 집중을 하다 보면 선수들 생각 무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엄상필 선수가 몰입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gesam 벅 Park 벌칙이 사용을 선언을 해서 강민구 선수가 사용 을 잘 해준 거에요. 자, 벤치 타임아웃을 잘 불러줬고요. 자, 엄상피 선수도 벤크샷으로 각도를 재고 있는데요. 투뱅크인가요? 그렇죠. 자, 엄상피 선수도 한 큐 싸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뱅크작 공략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좀 아쉽게 득점 기회를 놓칩니다. 너무나 좋았던 기회인데, 키스를 냈다. 자, 엄상피 선수. 다시 재역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키스 빠지고. 하얀 공의 진로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엄상피 선수 해결 잘했습니다. 다시 벤크샷. 재역전의 기회인데요. 자, 진행 됐습니까? 엄상피 선수, 벤크샷 들어갑니다. 자, 지금 소완선 선수 보면 엔젤스 우승 과장. 예전의 블론 리조트는 1승이 간절한 팀이었는데, 이제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응원 문구도 새롭게 바뀌는 모습이네요. 아, 바뀌었네요. 네, 모습이네요. 네, 벤크샷 들어가면서 다시 앞서가게 된 블론 엔젤스. 자,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 들어가면서 득점이 돼야 됩니다. 와, 엄상피 선수 놓치지 않습니다. 사실 선세트 호프만 선수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바로 앞 공격. 네, 좋았던 뒤돌리기를 키스를 내면서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또 세트를 내줄 위기가 됐고요. 아, 여기서는. 아, 이게 행운의 득점이 되네요. 아,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행운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나요? 그것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또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피스가 나고 내공은 좀 짧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행운의 득점. 자, 이제 세트 포인트. 엄상피 마무리합니다. 4이닝만의 3세트를 마무리 짓는 주장 엄상피 선수입니다. 블루언 엔젤스 3세트도 가져가게 됐고요. 대단한 기세입니다. 네, 참 엄상피 선수 대단합니다. 1세트에서도 행운의 득점 이후에 마무리까지 짓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네요. 블루언 엔젤스가 세트 스코어 3대 0을 만들었고요. 자, 이제 한 세트만 더 가져가게 되면 승점 3점을 더 챙길 수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